밴드 씨앤블루가 응급환자가 발생하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6일 씨앤블루는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가을축제 무대에 등장했다. 이날 씨앤블루 무대 중 스탠딩석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긴급상황이 벌어졌다. 공개된 현장 영상에 따르면 정용화는 스탠딩석을 바라보다 응급환자를 발견하고 잠깐, 잠깐이라고 외쳤다. 이에 공연이 중단됐고 스태프들이 뛰어왔다. 이 상황에서 정용화는 길 좀 터주세요라고 요청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정용화는 도와주세요. 여러분, 또 혹시 컨디션 암 좋은 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갑자기 사람들 많은 곳에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람녀? 물병을 관객석으로 던졌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동요하는 관객들을 진정시키기 위함이었다. 이후에도 정용화는 상황을 보고하도록 할게요. 질서 조금만 지켜주세요. 체크하고 올게요람녀. 직접 무대 아래로 내려가 구급차에 실린 관객의 상태를 체크했다. 무대가 끝난 후 정용화는 팬소통 플랫폼에 놀란 것보다 학생분의 건강이 중요해서 구급차로 가서 확인했어요. 다행히 환자분이 괜찮고 집으로 귀가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씨앤블루의 응급상황 대처에 팬들과 누리꾼들은 뜨거운 호응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정용화 멋지네요. 프로이식 대단하다. 갑작스러운 상황인데 대처를 너무 잘한다. 역시 14년 차 프로 아이돌 씨앤블루 멋지다 등의 반응을 보냈다. 한편 씨앤블루는 2010년 1월 데뷔한 FNC 엔터테인먼트 소속 3인조 밴드보이 그룹으로 리더이자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정용화, 드럼 강민혁, 베이스 이정신으로 구성돼 있다. 씨앤블루의 대표곡으로는 외토리아, 러브걸, 사랑빛, 켄트스탑, 즉감 등이 있다. 씨앤블루는 오는 10월 14일 미니 10G백스를 발매하며 컴백한다. 미니 10G백스는 10배만큼의 성장, 무궁무진한 미래 등의 의미를 담은 앨범으로 최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개최했던 단독 콘서트 보이지 인투엑스, 보야지 인투엑스의 의미와도 이어진다.